저희 단짠소이 치킨도 한 마리 주세요. 단짠소이 한 마리요? 한 마리씩 시키면 우리가 여기가 있고 한꺼번에 막 시키면 힘들고. 응. 사장님 5분 남았어요, 5분.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나요. 코콜라 한강 하나 먹으면 안 추가하지. 또 무슨 말이야. 다 먹었어. 8분이 진짜 짧은 시간이네요. 나왔습니다. 쌈싸먹듯이. 달 바람이 먼저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 튀김옷이 소세지 약간 절여져 있는 느낌이죠? 아, 절여져 있는 느낌이에요. 오, 진짜 맛있겠다. 오, 한입에. 왜? 아니, 이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. 향을 좀 맡아보고 싶어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와, 맛있다. 와, 맛있다. 음? 그냥 간장 소스인 줄 알았는데 조금 뭔가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아. 약간 단 맛을 추구하시면 간장 약간 짠 맛이잖아. 안에는 다 촉촉하다. 이번에는 허벅지 살을 여기다 올려. 와, 그럴게요. 파채를. 치킨을 올려주세요. 파닥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오, 저거 매력있다. 오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치킨 고로케. 튀김살 때문에 씹는 것 때문에 고로케 먹는 것 같아. 음, 맛있네. 그러면 한번 해볼까? 나도? 응. 여기다가. 오, 여기 살이다. 응. 오, 파채. 여기다 파채까지 올려서. 마늘을 올려서. 입이 조금씩 안 들어갈 것 같아. 다 못 먹을 것 같은데? 어? 자, 과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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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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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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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잘했다. 아이고, 잘했다. 죄송한데 저 똥별이도 저 입은 저만 해요, 진짜. 이유식 먹을 때 저만 해요. 와, 들어가 있어. 입 안은 널래, 그래도. 입 안은 널어. 널이 커서 입이 찢어진 것 같은데?